재밌게 보는 프로가 있어 특수부대 서바이벌인데 강찰부대 2라고 해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인물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새끼 뭐야 졸라 엄친하잖아 갑자기 배가 아파 한번 소개해볼까 해 이름은 김황중 특전사 중위 출신이야 1990년생이고 올해 나이 33살이야 그리고 또 어머니는 MBC 웃으면 보기와요 등 개그맨 공채 출신이고 어머니의 끼를 물려받은 건지 굉장히 재치도 있고 말도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강찰부대 시작할 때 김황중 친구가 나와서 강찰부대 1에 대한 스토리 분석을 전부 다 한 거 보니까 엄청 꼼꼼하고 승부욕이 좀 있어 보여 김황중은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 비만 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뚱뚱했는데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장을 들면서 한 달 동안 8kg를 뺐어 8kg를 빼면서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나봐 와 어릴 적에 난 뭐 먹고 자고 했는데 덕하네 난 뭐가 되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으니 운동 경력이 약 20년이 넘는 굴역을 가지고 있나봐 와 그걸 바탕으로 중학교 때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유도선수 힘이 좋았나봐 김황중은 유도 체육관 출신인데 선출은 아니야 남들이 선출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나봐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관장님이 받아주었는데 그러던 중 관장님이랑 스파링하는 도중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긴거지 그래서 반년정도로 재활운동 하면서 운동하기 어려움을 느꼈나봐 선수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기였던거 같애 하지만 다쳐가지고 목벌에 짚고 다니는데 와 이 새끼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 온통 비보이는 손으로 걸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비보이에 입문한거지 와 씨 멘탈 죽인다 이야 멘탈 이런 멘탈이면 못 먹어 너건대 다리 벌어지면 어떻게든 깔려고 했던 나와 너무 비교되는데 이참에 반성하지 뭐 배울 점 배워야지 고등학교 때 비보이 팀을 꾸려 대회도 입상했어 팀 이름이 뭐라더라 리턴즈크루 컨버스 대회때 그때 진지크루라는 유명한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팀이 1위를 하고 리턴즈크루가 아쉽게도 2위를 했지 아무튼 잘했나봐 귀망중의 성격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뭐든지 열정을 다해 하다보니 다친 일이 많았다고 해 그러다보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때부터 공부를 했고 산치도 체육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원래 꿈은 체육교사였고 대학교 1학년 때 석박사를 준비했었나봐 근데 1,2학년 때쯤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까 군대도 가야 할 때가 됐고 장교를 가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서 장교를 준비했지 하지만 열정과 심장은 남자의 강함, 자부심이 넘치는 특전사로 돌리게끔 했어 13년도에 인구 안에서 16년도에 재대되는데 특전사에 있으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지 육군 강풍보 모델이 발탁되면서 강단에서 사보고 사명도 면접도 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을 했다보니까 본인이 진행병에 이때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 것 같아 내가 봐도 진행병에 있는 것 같아 헤헿 카메라에 서는 것이 너무 재밌다 해서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있던 거야 그 아나운서 되고 싶어서 되나? 이 적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나운서 공채가 있고 특채가 있는데 김황주는 특채 출신이야 보통 공채는 공개적으로 채원하는 거고 특채는 학원에서 좀 잘하는 사람 경력자들이 뽑는 것들인데 거기서도 잘했나봐 스포츠캐스터 시험이 있었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봤지 근데 그 어려웠던 아나운서를 첫 시험에 합격했어 친구들에게는 부상 때문에 못 이뤘던 유도선수의 꿈이 약간 자격지심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래 그 응어리를 풀어버린 시험이었었나봐 그 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 패럴 올림픽 장애인 유도부분 아나운서를 맡게 되고 2018년 평창올림픽 장래 아나운서로 자리에 오르게 됐지 지금은 SBS 골프 중계에 그 뭐야 그 가끔 파하나도 그리고 김황중은 TVN인가 더 스트롱맨이 나간 적이 있었어 그 특수부대 격투기 선수들 국가대표들 나와가지고 싸운 거 그거 말고 말이야 김동용이랑 마랑 나오고 장성규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한 거 있어 우리나라에 진짜 제일 힘센 애들만 나와가지고 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애선전에서 26명을 뽑았는데 27등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아쉽게 탈락을 했지 뭐야 근데 한 명의 인원이 못 나간다 해가지고 연락이 왔대 근데 방송이 겹쳐서 다하지는 못했어 김황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애들만 나가는 거 더 스트롱맨 원해 나간 것만 해도 피지컬적으로 인정을 받는 정도로 피지컬이 되게 좋은 사람인 거잖아 김황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에 또 특이한 인물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줘봐 알아볼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볼 테니까 광채부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해 주라벨TV도 말이야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기 바래 안녕